브레이브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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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주지수 도복 덕후입니다 오늘은 도복 리뷰 영상이 아니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민 여러분들께 많은 힘을 주고 계신 브레이브걸즈 본자님들을 응원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쁘걸 여러분들을 보면서 너무나 힐링 받고 있고 힘을 많이 받고 있어요 유튜브에 브레이브걸즈라고 치시면 정말 많은 영상들을 보실수가 있구요 그들의 감동적인 스토리를 들으실수가 있습니다 자 제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 중 해외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들께 브레이브걸즈 소개합니다 브레이브걸 여러분들께 이 국군장병 그리고 예비업 인방이분들이 있는것처럼 저에게도 360명이지만 360만명같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호흡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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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브레이브걸즈 분들 정말 지금까지 버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 여러분들 열심히 덕질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브레이브걸즈 분들이 보실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열심히 계속 도복 덕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몰락해서 너무 죄송해요 브레이브걸즈 앞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완전 승렬! 우리 도복 덕후 여러분들도 화이팅! 즐거운 주말 되세요 안녕!